자, 좋았던? 자, 이번에 혼동어휘 중에서 요거 좀 혼동할 거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요거 많이 보이거든. 사실. 요게 뭐냐면, 자, 봅시다. 심퍼스라는 영어 단어예요. 그럼 왜 그러냐, 봐봐요. 요 영어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지? 세임이야. 선생님한테 사운드 변형과 들은 필수 편에서, 그치? Y하고 A가 바뀔 수 있지? 시작! I-A-O-U 모음 법칙 그러니까 바뀐 것 뿐이야, 그냥. 아, 예. 성악 할 때 그렇잖아. 아, 예, 이, 요, 우. Y. Y는 반모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따라해봐. 얘가 영어로 뭐야? 알고 있지? 길. 통과하다. P-A-S-S. 통과하다. 통로니가 얘가 길. 그럼 똑같은 길로 가는 거야, 집중. 지금 여러분 친구 중에서 불명이, 그치? 연대를 꿈꿎은 애가 있고, 고대를 꿈꿎은 애가 있고, 건국대를 꿈꿎은 애가 있고, 중앙대를 꿈꿎은 애가 있고, 다 원하는 꿈이 있단 말이야. 과도 있고. 그런데 둘 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았어. 우리 영어영문학과 가자고 그랬어. 두 친구가, 문과에 두 친구가. 그래서 똑같은 길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공감이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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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니? 여기까지? 그런데 고3이 지나고 났는데, 고등학교라는 게 이해해. 고3 됐어? 그런데 그 순간에 둘 다 열심히 했는데, 둘 다 영어 1등급, 1등급 나왔는데, 한 명은 대학을 붙고, 한 명은 대학을 떨어진 거야. 너무 슬픈 거야. 그때 느끼는 감정을 뭐라고 그래? 동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동정은 공감에서 비록된 거야. 됐어? 확인해봐. 그래서 same, 똑같다 이거야. 동, 동정. 됐습니까? 확인해봐. 그랬더니 봐봐. 그러면 봐봐. 공감하고 나서 동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것도 똑같아. 길로 가는 거야. 길. 그런데 봐봐. 이 영어 단어가 empathy라는 영어 단어가, 결국 얘가 in이거든, in. 얘는 뭐의 변형이야? 당연히 in, in, 안. 너 중학교 때 다 배웠지? n은, n 두 개가 합쳐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그럼 in은 우리나라 말로 뭐가 돼? 시작. 그렇지. 입자를 살려줄 수 있어. 들어간다 이거야. 그 길에 내가 들어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 그 길에 같이 간다는 건 뭐야? 시작. 공감이야, 동정이야? 공감의 감정. 그래서 얘가 공감. 공감. 또는 뭐라고 그래? 시작. 감정이입이라고 해. 감정이입. 입자를 살려줘. 이 in이 입자를 살려주는 거야. 되니 확인해봐. 자, 선생님 잠깐 봐볼게요. 여기 잠깐 봐보세요. 잠깐만. ingress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가 영어로 진입이야. 진입. 인풋이 있어. 투입. 우리나라 이는 아니가 입이라는 말을 써주는 거야.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empathy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작. 감정이입. 다른 말로 하면 공감. 제 마음에 내가 같이 들어가는 거. 공감. 감정이입, 공감.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자, 아직 안 끝났어. 잘 봐. 자, 이 감정은 뭐라고? 공감과 동정이 있다라고 그랬지. 근데 공감. 공감이야. 봐봐. anti가 들어갔어. 우리가 펜 중에 무슨 펜이 있니? 안티 펜이 있지? 얘는 뭐라고 할까? 반. 어, 반감. 공감의 반대말. 반감. 되니? 확인해봐. 그 다음에 애파스. 얘도 똑같은 어. 반대의 뉘앙스. 근데 얘는 뭐냐면 동정의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애가 떨어졌는데 동정하면 좋아. 동정.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근데 그냥 난 나만 잘 됐으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얘는 뭐야? 무관심. 얘는 반감. 우리나라 말표현인데 이게 좀 헷갈려. 잘 봐. 다시 예야를 먼저 외운다. 시작. 똑같은 길로 가. 그때 느끼는 감정은 뭐라고? 공감. 한 애가 붙고 한 애가 떨어졌어. 그럼 뭐라고 한다? 시작. 동정. 그러면 이 공감의 반대말이 뭐가 돼? 공감의 반대말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반감. 공감의 반대말. 반감. 됐어? 그리고 동정의 반대말이 뭐가 돼? 시작. 무관심. 됐습니까? 확인해봐. 이 라인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냐? 잘 들어. 효용성이 많이 나와. 그럼 얘는 뭐야? sympathetic. 얘는 뭐 가라. 시작. 공감하는 동정적인. 시작. 공감하는 동정적인.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empathic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감정이입의 공감하는. 얘는 뭐야? 시작. 반감의. 얘는 뭐라고 해? 시작. 무관심한. 됐니? 확인해봐. 다시 한 번. 얘를 먼저 외워야 돼. 다시 한 번. 똑같은 길로 가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작. 공감. 한 명이 붙고 떨어졌어. 하나, 둘, 셋. 동정. 그래서 얘는 감정, 입자 살려줘. 감정, 입 또는 공감. 얘는 뭐가 돼? 공감의 반대말. 뭐가 돼? 하나, 둘, 셋. anti, 간다. 반감. 그 다음에 empathy. 뜻이 뭐라고 했어? 하나, 둘, 셋. 그렇지. 얘는 뭐가 돼? 시작. 무관심. 확인해봐. 얘는 뭐가 돼? 시작. 공감하는 동정적인. 공감하는 동정적인. 얘는 이 용어로 뭐해? 시작. 감정, 입의 공감하는. 얘는 뭐가? 시작. 반대하는. 얘는 뭐가 돼? 시작. 무관심한. 됐니? 확인해봐. 근데 조금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이 단어가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얘만. 이렇게 나와. 줄여서 나와. 얘가 생략이 돼. 여기 빠져. 빠져. 이거 빠지고 이렇게 나온다. 됐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됐어? 자. 나만 쳐다봐. 패스. 원래 느낌은 feeling이야. 왜? 감각이니까. 느끼는 거야. feeling.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suffer. suffer. 슈퍼가 영어로 뭐예요? 시작. 고통당하는. 고통당하는 느낌의 길이야. 혹시 피디님 이런 느낌 아십니까? 영어에서. 길 떠난다. 벌써 어떤 느낌일까요? 길 떠난다. 길 떠난다. 순교자가. 나 이제 길을 떠납니다. 와. 여기 잘 지내다가 나라에서 나를 불렀어. 나 이제 군인의 길로 가야 돼. 크. 그러니까 어떤 길이냐면 옛날인 길이란 뉘앙스가 꽃길이 아닌 거야. 어떤 길이야? 편지 풍파가 있고 신의 부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순교자의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느낌은 feeling은 suffer. 고통당하는 느낌이 강했다. 그래서 길이란 뉘앙스가 feeling이다. 근데 어떤 feeling이다? suffer. 고통당하는 feeling. 그래서 이 단어가 감각이란 뉘앙스를 갖게 된다. 알겠지? 이거는 어원 연습하는 거야. 옆으로 가면 다시 한 번 들어갈게요. 다시 한 번. 잘 집중. 다시 한 번. 똑같은 길로 가는 거. 열심히 공부했어. 뭐한다? 시작. 공감. 한 명이 떨어졌어. 시작. 동정. 그 다음에 empathy. 뜻이 뭐라고 했어? 안에 들어가 있어. 뭐하러? 시작. 공감. 엔티가 들어가서. 반감. 그 다음 empathy라는 영어들은 뭐가 돼? 무관심. 왜? 동정하지 않는 거니까. 무관심.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죠. 뭐야? 이 공감의 반대말이 예고 동정의 반대말이 무관심. 예라는 거. 됐습니까? 어, 좋았어. 좋았덩.